네,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귀를 쫑긋 세우세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윤석열 총장이 도대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일단 한동수 감찰국장의 글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네, 대검 감찰부장이죠. 한동수 부장이. 여기서 한동수 부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크클라우드가 몰려오는데 거짓에 속지 않고 기세에 주눅들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다. 검찰총장에 대하여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하죠. 이의제기서가 뭐냐면요. 정진웅 부장 차장검사 있죠. 이건 기서를 한번 확인해볼게요. 네, 정진웅 검사. 연합뉴스에서 다뤘고요. 다른 신문사에서 잘 안 받아주고 있는 기사입니다. 댓글도 89개 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포탈에서 이 기사를 얼마나 따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 기사.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직무배제 부적절 총장의 이의제기. 그러면서 바로 밑에 부재로 연합뉴스에서도 이렇게 다뤄놓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적절한 글 비판. 이게 과연 부적절한 글입니까? 그런데 연합뉴스 이 기자 누구야? 송진원 기자님. 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인간이죠. 아니, 검사가 검찰총장 까는 건 정당하고 그러면 감찰부장이 검찰총장을 까는 건 부적절해요? 그러니까. 장관은 까도 되고 총장은 까면 안 돼? 그게 이 무슨 어떤 대도 안 하는 소리야. 송진원이. 이 또래이 같은 놈. 그러니까 그냥 바로 부재에다 이렇게 올려버리면 헤드라인만 읽고 가는 사람들은 아, 또 추미애한테 줄 선 사람 또 하나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정진원 검사는 한동훈을 수사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의 휴대폰, 아시겠습니다만 휴대폰, 휴대폰을 확보하려다가 몸싸움을 한. 그렇죠. 네, 바로 그. 장본인. 장본인입니다. 정진원 검사. 자, 이 부분인데 이 사람이 정진원 부장검사를 직무배제를 시켜라라고. 검찰총장이 대법이 압박을 하고 있죠. 총장이 이렇게 시켰는데 배제. 총장이 시켰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에 속지 않고 기세에 주눅지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채널A 사건의 주인 검사가 피의자 사무실, 피의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한동훈이죠. 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무실에서 피의자가 손에 쥐고 있던 압수수색 대상물인 휴대폰을 강제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의자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은 서울고검이 검찰총장으로부터 중앙지검 직무대리발령을 받아 제출받은 서울고검이 복잡하죠.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발령을 받아 위차장검사를 이렇게 기소하였다. 이게 뭐냐면요. 고검은 바로 자기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직무대리발령을 받아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은정 검사가 대검의 감찰부에 있으면서도 수사를 못하는 이유가 중앙지검 직무대리발령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정진웅 차장검사를 기소하기 위해서 서울고검에 있는 사람을 일부러 중앙지검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수사 기소하였다라고 만든 겁니다. 이거는 사건 처리 경위라든지 결과가 검찰 역사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고. 검찰 역사상 충분히 이례적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안 하잖아요. 사실 고검에서 뭔가 자기네들이 기소를 해야 될 것 같애라고 생각이 돼도 그걸 대기발령을 받아 가지고 기소를 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중앙지검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수사하라고. 지검에서 수사를 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는지 자기들이 직접 기소를 하는 건 뭐냐면 중앙지검에 내려보면 기소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고검에서 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바로 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중앙지검 패싱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보면 요리가 있죠. 수사 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이 이루어져서 주인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이게 뭐냐면 정진웅 부장검사를 기소한 사람이 원래 사건을 담당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돼 가지고 기소가 된 점.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 행사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거는 뭐냐면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증거물을 숨기려고 한 거나 훼손하려고 했기 때문에 훼손을 막으려고 하다가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제냐 무죄냐 예상 치열하게 논쟁이 될 겁니다. 설령 잘못 알고 한 거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이것이 위법하다고 보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기소를 안 하는 게 맞는데 굳이 어거지로 검찰총장이 기소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언론은 이걸 다루면서 마치 당연히 기소가 되고 당연히 실형이 나올 것처럼 보도를 하고 앉았어. 이게 부적절한 기소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를 해. 보도를 하지 않아.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나와서 그렇게 독재폭행으로 기소를 한 것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 가지고도 또.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모든 언론이 무조건 윤석열 편을 들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윤석열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든 그러든 우리는 무조건 윤석열 편을 들 거야. 라는 상황인 겁니다. 왜? 그런데 지금 언론의 일부 언론은 윤석열하고 한 배를 탔어요. 그냥 검언동일체. 검언복합체. 검언동일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은 거. 맞아요. 대호 프로젝트. 그게 대호 프로젝트죠.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든가 아니면 적어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자신들이 정권의 핵심이 되거나 아니면 정권을 좌우할 수 있다. 아니면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을 노리고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윤석열 편을 들고 무조건 추미애가 뭘 하든 추미애 장관의 동조하는 행위가 하든 무조건 그건 다 까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거는 결국에는 뭐냐. 윤석열을 대권에 앉히는 또는 윤석열을 비호해 줄 수 있는 야당으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한동수 감찰부장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검사징계법 8조 3항에 보면 직무집행정지 요건이 아주 구체적으로 쓰여 있어요. 그중에서 오히려 윤석열이 직무배제 대상이죠 오히려. 그렇죠. 자기 아내와 자기 장모가 연루되어 있는 수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이 직무배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윤석열 총장은 그 사건에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건에 손을 떼야 돼요. 그럼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당장 그 사건에 대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수사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수천 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총장직에서 일단 총장직무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장모 심지어 그 두 사람을 비호해 준 의혹까지 있으면 지금 이 상태에 옛날에 채동욱 총장 같으면 날아갔어야 된다. 솔직히 봐요. 자 채동욱 총장 때를 우리가 따져봅시다. 채동욱 총장은 범죄가 아니에요. 사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혼외자가 있다는 의혹 하나 가지고 그때 조선일보 등등에서는 이거 총장직무 제대로 할 수 없다. 직무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따위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자 이 상황은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총장이 탄핵을 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피의자가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점 관련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독립적인 수사팀의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 지휘권이 발동된 주요 사안인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담당 검사를 바꾸고 주인 검사를 바꾸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준웅 부장검사 사건에도 윤석열 총장이 개입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개입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한 건지 머니투데이는 단독기사로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의 개인적인 의견까지 들면서 법무부 장관이 비무집행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다.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는 그간 반복되었던 우리법 연구의 출신 조국 전 장관의 임명 제청 등을 내세우면서 네 편 네 편을 가르는 프레임을 또 가동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한동수 감찰부장이 정확하게 이 사건을 검언 동일체가 어떻게 이용해 먹고 있는지를 짚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받아 적는 기사가 하나도 없어.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머니투데이도 그렇고요. 조선일보도 그렇고. 검언 유착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데입니다. 제가 옛날 얘기를 좀 하자면 파이낸셜 뉴스 같은 경우에 검찰 기자단에는 포함이 되는데 법조 기자단 특히 대법원 기자단에는 포함을 안 시켜줘요. 왜 못하게 됐느냐. 머니투데이에 아주 오래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선배가 계속해서 못하게 맡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이랑 약간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디테일한 이유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 머니투데이가 사실 법조 기자단 안에서는 꽤 방구 꽤나 낀다는 사람인 거예요. 즉 뭐냐면 검언 유착의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죠. SBS의 인모라든가 경향신문의 유모라든가 그리고 좀 또 이제 채널A에서는 이동재 같은 그런 인물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그 사람보다 더 오래돼서. 더. 한 30년 가까이. 더 힘이 있는. 그리고 이 머니투데이 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뉴스1까지 갖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뉴스1에 있는 기자 중견 기자 한 사람은 오빠가 검사장이에요. 오빠가? 참 그래서 뉴스1이 다른 기사들 말고 법조팀 기사는 완전히 검찰 편이군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요새 법조 기자단들이 점점 하는 짓들이 적폐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고하는 차원에서 이 내용까지도 공개를 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이상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니까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얘기 사적인 얘기들을 공개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더러운 짓을 하게 되면 저는 하나하나 다 깝니다. 경고합니다. 공개적으로. 지금 한동수 감찰부장도 이 글을 통해서 정말 작심하고 검언 동일체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다음 문단에서 보면 지난 4월에 채널A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감찰개시 보고를 했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누군가 유출을 해가지고 조선일보에 그게 보도를 했다는 거야. 자 새벽에 유출이 됐다면 이 새벽에 누가 유출을 시켰을까요? 보고는 검찰총장한테 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유출이 됐으면 어떻게 해서 나간 걸까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제일 1번 의심할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그렇죠. 본인이 직접 튕겨준 거야. 그래서 조선일보에 처음으로 개지사실이 보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는 바람에 총장이 인권부배당 감찰 중단 지시에 따라서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하지 못한 아픈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다. 채널A 사건의 초창기 즉 나중에 알려진 바와 같이 휴대폰, 노트북이 초기화되고 이거 완전히 증거인멸이죠. 구속해서 수사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휴대폰과 노트북이 수차례 초기화되는 동안 검찰총장의 사건 지휘 과정을 직접 몸으로 겪었다.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를 하는 동안에 휴대폰과 노트북이 초기화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말입니까? 검찰총장이 듣기에 따라서는 검찰총장이 뭘 했다? 알려줬다는 거지. 아니죠. 검찰총장이 사실상 수사방해? 증거인멸을 방조했다. 증거인멸을 방조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읽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윤진 기자님 정확하게 우리 구독자들에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수사방해죄 미국이나 또 독일 등등에서는 굉장히 엄단하고 있는 그런 죄잖아요. 수사방해죄. 이건 완전히 수사방해죄인데 그런데 참여연대나 민변에서 얘기하는 수사방해죄의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는 이런 수사방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게 정말 그게 조금씩 조금씩 말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이게 용어에 차이가 있는데 수사방해죄라는 것이 피고인이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거를 그거는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섞어버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섞어버려. 절대로 그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죄를 부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방해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를 임멸하는 경우에 그렇죠. 또는 증거 임멸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수사의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자는 거예요. 이걸 또 사법 왜곡제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사정기관이나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그러니까 또 국가의 국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범죄들의 제한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유우성 씨 사건만 보시자고요. 국경과 그건 같은 경우에 간처벌로로 조작을 했는데 검사가 아무도 처벌을 안 받아요. 두 명이 두 번이나 지금 문제가 됐어요. 처음에 조작이라는 게 밝혀졌을 때 당시에도 그냥 무혐의 처리가 됐고 그다음에 대검에 과거 검찰 사건들을 들여다봐서 그것을 재심 청구를 한 검찰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했던 그 사안에 의해서 처리가 됐을 때도 또 불기소가 됐어. 두 번이나.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김학의 사건을 보잔 말이에요. 김학의 사건. 이 김학의 사건에서도 보자면 이 사건을 덮은 사람이 있죠. 덮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중에 여러 번 당시 검찰총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 이 김학의 사건을 은폐한 사람들 은폐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됐습니까. 없어. 안 됐죠. 그런데 이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애매해요. 없어요. 그게 지금 뭐냐면 직권남용세인데. 직권남용밖에 안 됐는데. 직권남용이 뭐냐면 적용이 안 돼요. 은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률은 상식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검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범죄를 은폐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직권남용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을 방해한 거죠. 수사를 방해한 거죠. 그래서 사법방해죄 수사방해죄를 이런 데 적용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적용을 해야만 이렇게 검찰이 자기 수사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런 부분인데 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일까. 참 답답하네요. 이번에 옵티머스 라임권에서 라임권이죠. 정확히 말하면 김봉현 씨가 접대했다는 검사 중에 나모 검사라고 있죠. 그렇죠. 이 나모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사건을 마구 덮어버려서 사실은 자격증 없는 변호사라고 일컬어지는 윤인수 씨인가요? 이분이 또 열심히 파헤쳤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건을 덮어버린 사건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지금 따져보면 이런 사법방해가 아주 명확하게. 사법방해죄죠. 정확하게 사법방해를 했는데 그거를 따져볼 수 있는 권한들이 없는 거예요. 법에 어떤 부분에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자 윤석열 총장 장모효 사건을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 그 어떻게 누가 덮어준 검사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검사들 중에 맨 처음으로 올라가니까 홍만표 씨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거예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사법방해죄로 해서 사법방해죄의 경우에는 이것은 공소시효를 없앤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처벌을 검사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한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괜히 이상하게 피고인 얘기나 피의자 얘기를 하는 건 이거는 동물서답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피의자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 비밀번호를 안 알려준다 이런 것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고위공직자고 이 사람의 범죄 행위가 실제로는 거의 쿠데타에 준하는 행위야. 아니 뭔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그러고 정권을 바꾸려고 하고 이런 짓을 했다면 그걸 갖다 처벌을 하지 말아야 돼? 미국 같은 경우는요. 각 주법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미국 몇몇 주에서는 비밀번호 있잖아요.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면 처벌을 하는 주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이게 비밀번호를 반드시 알려줘라. 알려주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라는 이런 법이 과연 헌법에 합치하느냐 문제는 좀 따져봐야 돼요. 제가 볼 때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완전히 근거 없는 법은 아니라는 점은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저는 고위공직자 혹은 사정기관에서 자신의 어떤 권력으로 누군가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더군다나 중차된 목적이 있어 보이는 의욕이 있는 그런 범죄에 한해서는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 얘기해갖고 또 이걸 각각 독재정권이 악용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독재정권은 그런 거 없어도 악용했고요. 자 수사와 소추기관 구성원으로 제한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경찰이나 검사가 직무상 범죄 직무상 범죄에 연루가 되었을 때 그때는 비밀번호를 알려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안을 하면 일반 국민들하고는 해당이 없을 수 있죠. 저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런 걸 연구해보자는 건데 왜 난리를 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없으면 나중에 공수처 만들어져도 얘네들 수사해가지고 제대로 처벌 못해. 네. 수사나 소추기관 구성원들이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때 비밀번호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방법.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벌금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 직을 떼게 만들어야 돼. 거부하거나 그런 거. 그래? 그럼 검사 그만해. 그렇게 해야 얘네들이 두려워하고 그걸 갖다 안 하지. 일단 예를 들어 볼게요. 저나 김성수님이나 만약에 검찰이 잡혀갔다. 핸드폰을 뺏겼다. 비밀번호 말해라. 말 안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는 쫄아가지고. 그런데 한동훈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이래도 됩니까? 우리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우리 이번 이 사건 다시 말해서 윤석열이 지금 이 추미애 장관 아들 건에 대해서는 다시 고검으로 올려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그러죠. 네.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사건이죠. 아들 관련된 사건을 원래는 이게 동부지검에서 했는데 동부지검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거를 다시 서울 고검으로 가져갑니다. 이것도 고검이야. 그러니까 서울 고검은 완전히 윤석열 딱가린가 봐. 조상철 고검장이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한동훈 건도 고검으로 가가지고 독직폭행으로 기소하게 하고 여기 동부지검에서 무혐의 나온 추미애 장관 아들 건도 다시 고검으로 가가지고 또 뭔가를 하라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자 이게 왜 서울 고검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게 됐느냐. 저는 일단 이 상황 배경에 뭐가 있느냐라고 보느냐면 윤석열 총장이 윤석열 총장이 지금 현재 코너에 몰렸다. 갈 데까지 갔다 이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알겠어요. 웃음기 사라질 거야. 제가 코너에 몰렸어.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렴. 앞으로 못 볼지 몰라. 네. 알겠습니다. 왜? 장기자 음치 나오잖아. 멋있어. 뭐야. 자 윤석열 총장이 왜 코너에 몰렸느냐. 일단 1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모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수사가 아주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장모가 12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뭔가를 흘렸나 보지? 네. 안 들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장모 사건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간단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장모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아니라 누가, 누구가, 누가 이 사건을 뭉갯나. 누가 뭉갯나.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 뭉갯한 사람한테 청탄 건 누가 했나.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금방 다 나오잖아. 이거는 그냥 누가 뭉갯느냐는 당신이 담당 검사가 하면 될 게 없고. 당당 검사 위에 누가 있었나 하면 바로바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12시간 동안이나 수사를 했다는 것은 여기서 뭔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장모 사건 자체는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정대택 씨. 장모와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장모 정대택 씨. 아니, 대택이지. 정대택 씨. 굉장히 아주 제대로 당했죠. 제대로 당했던 분이죠. 정대택 씨가 최근에 기자들한테 알려준 얘기가 뭐냐면, 검사가 많은 걸 묻더라. 묻더라. 정말 많은 걸 묻더라. 옛날에는 자기가 자료를 갖다 줘도 안 묻던 거를 이제는 안 갖다 줬는데도 막 묻더라. 이 말은 뭐냐면, 장모와 관련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장모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척이 되면은 여기저기 소문이, 그리고 사실 장모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윤석열과 관련해서 이 윤석열 총장이 코너에 몰렸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코너에 몰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번에, 이번에 대기고 있는 특활비 부분입니다. 특활비. 사실은 이 특활비, 거의 자기 대선 자금처럼 사용했다는 게 드러나려고 하는 거죠. 네, 추미애 장관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석연차는 점을 발견했대요, 벌써. 어, 발견했네, 벌써. 큰일 났네, 이제. 석연차는 부분을 발견을 하고, 여기에 추가 감찰 인력을 투입하기로 지금 했습니다. 추미애 화이팅! 자, 이것만 보더라도, 아, 웃음기가 사라지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더군다나의 특활비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제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대전지검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대전. 대전지검 부분에 여겨지면, 이제, 월성 1호기와 관련된 수사하죠. 위와 관련해서 수사를 독려하는 의미로 특활비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거는 완전히 정말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수사를 지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부분이 일단 특활비라는 부분에서 바로 걸렸어요. 그런데 이게 또,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총장의 행동만 봐도, 이게 제대로 걸렸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특활비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면 제일 간단한 게 뭡니까? 자료 까면 돼요. 자료 까면 되죠. 그런데 자꾸 딴소리를 해요? 이게 진짜 웃겨. 그리고 특활비 문제가 딱 제기되고 난 다음부터 윤석열이 말을 아껴. 네. 말을 안 해. 자, 딴소리를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니, 저기, 법무부에도 특활비 줬어요. 특활비 줬어요. 아니, 누가 그걸 얘기하래. 그래, 너는 어디 썼냐고. 그래, 어디 어디 썼냐고. 법무부에 준 게 검찰국한테 줬어. 결국 자기네들한테 지원하는 돈이야. 아, 저, 법무부 검찰국에 들어간 돈은요. 국정원한테 가는 돈이었어요. 국정원한테 갔을 때? 아, 이게 뭐냐면 국정원 예산 중에 각 부처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있어요. 어머, 이거 취재해가지고 나온 거야? 아, 이거 저기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어? 네. 실제로 이건 국정원한테 가는 돈이구나. 네. 정보 예산이에요. 정보 예산. 이야, 그러면 검찰국에는 법무부 장관은 1원 한 장 건드리지도 않았네. 못 썼죠. 그리고 사실 이 얘기는 법무부 검찰국에 10억 걸 주네 만에 한 얘기는 하면 안 되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기밀 예산이니까. 이야, 이게 이제 나라 기밀이고 뭐고 이제 필요 없어. 윤석열은 그냥 무조건 자기하고 장모를 갖다가 자기 딸, 자기 딸, 자기 마누라하고 장모를 건드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국가 기밀이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국정원에 검사들이 가있거든요. 그렇죠. 파견검사인데 그 파견검사대 활동비를 어떻게 처리를 해줬느냐. 그거를 이제 법무부 검찰국으로 돌려가지고 해결해 준 거예요. 사실은. 이야, 이거는 진짜 까면 안 되는 거잖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깠어요. 그리고 국민의 짐은 도대체 뭐 하는 지랄들이야? 이걸 가지고 왜 법무부가 썼다고 그래? 어쨌거나 이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얘기는 딴소리죠. 윤석열 총장의 문제건 아니잖아요. 곽상도나 주호영은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모를 리가 없는 놈이죠. 모를 리가 없는 인간들이.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해요. 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할까요? 자기들의 뭔가 찔리는 게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 바로 이 두 가지 장모 수사 신처, 특활비 부분.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웃음기가 지금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야, 추 장관 아들 건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한동은 정진웅 걸어서 계속 수사 못하게 해라. 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 거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 생각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수사를 결과적으로 못하게 하면 이게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쭉 계속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 이렇게 사건을 누르면서 처리를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끌어요. 그러다가 적당한 시기에 사퇴하고 정치적으로 출마한다. 대권에 출마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치 진출한다. 그럼 그때부터 윤석열 총장을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하기 힘들어져요. 진짜 힘들어져요. 진짜 힘들어져요. 진짜 힘들어져요. 야당 탄압이라고 그럴걸요. 지금도 윤 총장 어쩌고 하는데 그때는 야당 탄압이라고 그럴걸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이 이것까지도 계산해놓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를 향한 수사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자기는 밖에 나와서 자유롭게 더 나는 이런 수사를 하고 있다가 공격당했다라고 깔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자꾸 만들어두려고 이것저것 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같은 식으로 이렇게 계속 진척이 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못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후보 때 bbk 문제가 불거졌는데 수사를 했느냐 못했잖아요. 그 상황이 앞으로 벌어지지 말라. 윤석열 대권 후보 대선 후보 3위 야권 1위 그 사람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척될 수 있느냐. 정치적인 의미가 섞이게 되고 그게 대선과 얽히게 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길 리서치의 여론조사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맥락으로 보면 한길 리서치라고 하는 기껏 정직원 5명, 6명밖에 안 되는 그런 데에서 왜 저렇게 무리를 했을까. 그런 자료가 하나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YTN은 또 뉴스와이드에서 토요일 내내 12시에 안철수 지지자와 보수 평론가를 놓고 이 의미를 분석을 합니다. 30분이나. 이게 다 뻔해 보이는 짓이에요. 지금 윤 총장은 공격으로 방어를 하고 이 윤 총장을 비호하고 있는 자는 윤 총장이 대권 1위 후보다라는 걸 강조시켜주고 이러면서 검언 동일체로서의 역할들을 아주 그냥 롤프레잉을 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한 무기가 없다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빨리 공수처가 통과가 돼야 그나마 무기가 생길 것이고 사법방해자 같은 것이 도입이 되어야 그래야 이걸 제대로 물을 수가 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